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21일 군무원 시험 실제 문제를 해설과 더불어서 바로 풀어드릴 거니까 과거의 경향을 봐야 앞으로의 경향을 추정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바로 문제를 보고 답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제에 의존해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책을 어디다가 왼쪽에 나누고요. 오른쪽에다가 문제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자, 현실적으로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중. 항상 우리 사지선다행은 다음 중이란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4개 중에 한 게 가장 적절한 답을 찍어라 이 말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보고 빨리 답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요. 자제 소요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니거든요. 자제 소요계획은 우리 책은 몇 페이지 나오는가 하면 397페이지요. 이거는 자제 소요계획은 전산으로 활용해야만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제 소요계획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3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준생산계획 또는 주생산계획을 하죠. 마스터 프로덕션 세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제 명세서. 이 자제를 만드는데 밑에 부수적인, 부속적인 재료가 얼마 필요하냐. 이걸 빌옵버티어리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있는 거. 그게 바로 인벤토리 레코드 해가지고 IE라 합니다. 세 가지가 해당되는데. 작업 일정계획은 우리 MRP 만들고 나서 밑에 나오는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우리 397페이지에 잘 나와있죠. 2번에 나와있네요. 2번. 자제 명세서에다가 뭐라 써놓고? BOM이라 써놓고요. 재고 기록체를 IR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대일정계획 또는 기준생산계획을 MPS라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답이 된다는 거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답은 4번이 되겠죠. 이거 누르면 바로 답이 보여요. 넘어갑니다.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수요예측에 대한 문제죠. 자 수요예측도 이거 통계학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네요. 우리 책은 352페이지를 봐봐요. 그리고 370페이지를 봅니다. 중단기 의사결정 중에 하나인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아예 정량적 예측과 정성적 예측으로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희한하게 그대로 나온 거요. 자 1번 수요예측 방법에는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적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주문생산에서 수요예측은 중요시인데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생산을 할 때 미리 주문을 받으면 뭐한다. 받은 것만 하면 되는데 주문을 받지 않고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뭐다. 이게 수요예측이 나와야 돼. 안 그러면요. 생산하고 재고에 지장이 미쳐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생산인지 안 그러면 소품종 대량생산인지에 따라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라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 전략. 제가 항상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전략은 무조건 시험 나온다 했잖아요. 전략. 자 이 전략 문제는요. 기업의 경영 전략과 관련하여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해가지고 강점 약점 기회 위협. 그러니까 스트렝스 그 다음에 위컨니스. opportunity 그 다음에 threat 해가지고 SWOT 분석이네요. 그죠? 아주 쉽게 나왔네요. 그죠? 아 이런거 나오면 참 좋겠네. 우리 책은 몇 페이지? 퀴즈요. 퀴즈. 빨리 맞힌 사람 상주기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빨리 못 맞히잖아. 83페이지. 83페이지. SWAT 분석 나오나요? 오케이. 답은 4번. 자 4번 문제. 다음 중 집단 성과급. 우리 오늘 수업하고 있는 재료의 그 부분 가까이 접근이 됐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점으로 옳은 것. 개인 성과급은요. 아시다시피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집단 성과급은 그 그룹 안에서 성과를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요게 1번입니다.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해설에 아주 잘 나와있죠. 그래서 해설에는 뭐라 나와있나요? 성과급은 작업자 노력과 생산량과의 관계가 명확할 경우에 적합함으로써.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집단적 성과급은요. 개인 성과급하고 닿아가지고 공동체의식을 제공할 때 요게 핵심이라. 그럼 요거는 우리 책 몇 페이지에 나올까요? 197페이지 나옵니다. 자 책을 한번 넘겨봐요. 짠 넘겨봅니다. 짠. 190페이지 표가 나오죠. 그래서 집단 성과급은요. 성과 측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개별 성과급에 비하여 객관성이 높다는 게 큰 장점이므로서. 객관성이 있을수록 노사 갈등은 줄어듭니다. 답은 2번.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했네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경영 자체가 의사결정의 연속인데 의사결정 지원을 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게 디시즌메이킹에 대한 스포팅 시스템입니다. DSS라 그래요. DSS요. 자 요거는 우리 책 106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의사결정 중에 전략적 의사결정은 고위경영청에 갈수록 비중이 커집니다. 따라서 신제품 개발이나 신사업 분야로 진출 여부 등에 대한 해결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특수한 의사결정 유행이 필요하지 필요없다면 안되죠. 그래서 항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구조적인 의사결정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 몇 페이지? 106페이지를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주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주식에서 자주 배우는 내용이죠. 주주는 옳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이네요.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 이자 비용을 받는다. 요거는 상당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책은 47페이지를 좀 보시면서 채권자는 우리 기업으로 볼 때는 타인 자본에 대한 채권자고요. 그 다음에 주주는 자기 자본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걸 풀 때는요. 꼭 욕을 좀 한번 해야 돼요. 자본비용 측면에서는 이걸 재무상태표로 할 때요. 스테이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금의 조달 또는 원천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위의 걸 뭐란다? 부채라고 그래요. 부채는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것을 뭐란다?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을 자기 자본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원천 또는 조달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가져와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그게 뭐로는 다 자산이 됩니다. 자산 투자. 다른 말로 뭐다? 운용이라 그래요. 자금을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쓰느냐를 나타낸 게 바로 재무상태표인데 여기에서 타인 자본은 채권자라 그래요. 채권자. 이 돈 받은 사람은 채권자로 이거에 대해서 지분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는 자를 우리는 주주라고 그래요. 주주는 뭘 바라고 있고 배당을 바라고 있고 채권자인 은행 등은 뭘 바란다? 주주가 이자를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이거는 1번이 틀렸죠.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서 이자 비용이 아니라 주주는 배당을 받는 거고 누가? 채권자가 주주보다 앞서서 이자를 받죠.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네요. 이거는 제가 특강할 때 바로 그저 명이다가 딱 한 줄만 세웠죠. 해결할 때 그죠? 그게 뭐 유사하게 바로 나와 버렸죠. 한번 따릅니다. 다행이다. 근데 이번 시험도 요렇게 제가 최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거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겁니다. 자 7번 문제. 재무제표 중에서 그죠? 재무제표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이거 찍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운용표 그 다음 뭐다?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예시를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손익계산서는 당연히 기간의 개념으로서 경영성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책의 60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 1번은 뭘까? 현금 흐름에 대한 변동은 당연히 현금 흐름표겠죠? 현금 흐름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다? 기업의 재무상태는 재무상태표고요. 5번은 뭐다? 자본점감에 대해서는 자본변동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아주 해계학의 기본을 물어봤습니다. 8번은 넘어갑니다. 다음 중 리더십 이론에 속하지 않는 것이네요. 리더십 이론도 발전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25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리고 28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은 다 나오는데 ERG이론은요. 요거는 내용이론입니다. 무슨 내용? 동기부여의 내용이론이래요. 동기부여이론에 속한다는 것. 답은 3번.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론입니다. 부여 중에서도 내용이론에 속한다는 것.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57페이지와 28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E는 뭐다? E거지스턴스. 존재욕구고 R은 뭐다? RELATEDNESS. 관계욕구고 G는 글로스 성장욕구가 된다는 것. 자 9번으로 갑니다. 경영자의 유행. 이것도 최근에 배운 내용하고 관련이 있겠네요. 소유경제는 단기익을 추구한다. 소유경제는 미음을 부담하고 상대적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전문경제는 소유자와 독립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판단의 자유를 가진다. 전문경제는 이해집단으로 권한을 위험받아 이해집단이 누구요? 아까 주주를 이야기했죠? 스테이크홀드라고도 합니다. 위험받아 기업의 존속 성장을 위해 최고사략 결정의 하부에 지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유경제는 단기익에만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추구합니다. 단기익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다? 전문경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대리인 비용,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데까지 이어지겠네요. 답은 1번. 9번 문제는 10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 전략 중에 시장 세분화를 보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 누차 시험에 나오고 누차 가르기 되는 건데 다 맞출 수 있는 걸로 보이네요. 뭐야? 11번. 10번. 아니요. 어? 이 문제가 왜 이래? 문제가 아마 중복됐나? 자 요걸 봅니다. 요걸 보지 마시고. 아 인쇄물 있나요? 1번 봐요. 인쇄물을 보고. 자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 시장을 전제로 하여 하위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세분화라는 뜻 자체는 시장이 여러 개 있죠. 전체 시장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 시장. 이 장을 세분화를 세 개로 했다. 요거는 동그라미 같은 것끼리 모인 거고 요거는 삼각형. 요거는 사각형끼리 모였다. 요리되면요. 이와 이와 시장 간에는 이질적이고 안에 내분어진다. 동질적이라는 것. 요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요. 이질적인 시장으로 나눠갖고 어떻게 나온다. 동질적인 내용을 같이 묶어놓은 걸 시장 세분화라 한다는 것으로써 요거는 책에는요 473페이지에 나옵니다. 473페이지. 아주 우리 책은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요거 답은 요거 아니고 요거 잘못된 겁니다. 답은 몇 번이 되는가 하면요.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 1번이 답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잘못 인쇄 됐네요. 자 11번 문제로 갑니다. A전자는 작년에 판매 예측을 100만대 했는데 실제는 110만대였다. 그럼 예측을 100만대를 했는데 얼마였다가 110만대 된 거예요. 그럼 실적이 뭐다 110만인데 예측이 배니까 차이가 얼마다 10이 난 거예요. 그럼 이번에 지수평활기술을 0.6으로 둔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한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비율을 얼마 준다? 차이 나는 것의 60%만 감안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대요? 이게 얼마대요? 10 곱하기 6이네. 106대네.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네. 자 요거는 우리 책 몇 페이지에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는 386페이지. 26번에 대해서 숫자만 바꿔 낸 거예요. 386페이지 26번 문제. 보이나요? 다음 다음 눈에 띄네. 나중에 공부하면 바로 눈에 띕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다음 중 마케팅 믹스 포피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프로덕트 프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인데 패키지 돼 있네. 4번의 답이죠. 자 이거는 475페이지 나옵니다. 마케팅 구성 요소로서 제품 가격 유통 촉진인데 패키지는 아닙니다. 자 요거 아마 제가 예상문제에 나왔을 겁니다. 예상문제. 책에도 나올 뿐만 아니라 예상문제에도 나온 거로 보이네요. 다음 문제. 13번 문제라고 합니다. 재무비율이 높아지면 재무상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나빠지는 게 뭐냐. 부채비율이죠.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뭐분의 뭐다. 요거는 책에 몇 페이지 나오는 거 하면요. 686페이지를 봐봐요. 부채비율은 부채총계를 자본총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아진다 말은 요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부채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뭐다. 당연히 개선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몇 페이지다 이게. 486페이지.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순행가법. 아주 문제. 아주 유연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NPV법이라는 Net Present Value입니다. 이 책은 713페이지부터 부드럽게 설명돼 있어요. 제 책이. 715페이지까지. 713에서 715까지 부드럽게 설명돼 있습니다. 무리 없이 설명돼 있어요. 자 옳지 않는 것이죠. 먼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현재 가치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다. 미래에는 좀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미래의 가치는 현재로 오면 가치가 줄어듭니다. 요렇게. 모든 현금 흐름을 고려합니다. 왜? 들어온 돈 전부다 해서 나간 돈 전부다를 뺀 게 순행자의 가치라. 할인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한다? 할인율을 해갖고 또 자꾸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해요. 어딨다? 오른쪽 페이지 어디 나올 거예요. 표에. 오른페이지. 그러면 아마 715페이지 정도 나오나의 표가 있습니까. 그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매출 원가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요거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래서 713페이지와 715페이지를 보시면서. 자 그러면 15번 여전히 그 유명한 마이클 포터가 나왔네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전략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네요. 저원가 전략, 차별화 전략, 그 다음에 원가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인데. 이거는요. 소기업이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경우 저원가 전략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집중화 전략하고 저원가 전략은 별개입니다. 아시겠죠? 별개라.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집중화 전략에도 저원가 전략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책이 멸페이다 84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있어요. 우리 책이. 제 책이니까 바로 설명이 됩니다. 세 개의 전략이 있죠? 84페이지. 시장의 범위하고 경쟁 우위 전략 두 가지를 갖고 기본 요소를 해갖고 차별화 따로 있고 원가 우위 따로 있는데 집중화 따로 있는데 이거 집중화 하더라도 당연히 뭐도 할 수 있다. 원가 우위 전략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재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요것도 재고 비용에 대해서는 자꾸 용어를 막 혼낭에 쓰니까 우리 공부하거나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392페이지 봐봐요. 자본의 기회비용, 창고 유지 비용, 진부화 비용은 다 재고 비용에 속한 데 매출 손실은 매출에 하고 매출 총 이익 빼면은 그게 매출 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392페이지를 보시면서 매출 손실 비용은 매출 손익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은가 빼고 매출은가 매출을 초과할 때 나타나는 거니까 회계약상 손익 계산 항목입니다. 쓰나요? 회계약상 손익 계산 항목이란 거요. 매출 손실은 회계약에 나오는 회계약상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책에는 안 넣었는데 제가 매출 이익 계산하는 거 그걸 제가 책에는 끝까지 넣어놨잖아요. 언제가나 나올 것 같더라고요. 학자들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IR, IFRS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손익 계산한 절차가 논리적으로 전개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팀들이 시험 낸 것 같아. 회계약 전공가들이. 그래서 답은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손익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 어디에서 회계약 책에서 좀 봐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약 몇 페이지 좀 보시는가 하면은 손익 계산서로 갑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669페이지부터 봐가지고 669페이지부터 봐가지고 669페이지부터 봐가지고 612페이지가 바로 타깃입니다. 바로 그 문제하고 직결되네요. 이거는 매출 손익 계산의 구분이라고 나오나요? 그 맨 밑에 봐요. 3번에 매출 총 이익 있고 영업 이익 있나요? 이거 계산하는 순서가 우리 손익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동안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한 5년 동안 안 나왔어요. 이번에 드디어 나와가지고 올해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제대로 좀 잡아놓고요. 재고비용하고 관계없다. 자 17번으로 갑니다. 채권 반드. 반드. 그죠? 드디어 나왔네요. 반드하면 뭐 하시는 거 다 확정이다. 언제 원금 주고 언제 이자 주는지를 다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다 했어요. 736페이지를 보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정확하게 제 책에 연구책권을 아마 표 중에 맨 밑에 넣어놨을 거예요. 나는 괜히 넣어놨 줄 알았더니 시험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뭐다? 우연치 않게 마치는 거예요. 연구책권은요. 만기가 없으니까 원금 상환 없이 계속 주는 겁니다. 이자를.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자와 원금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4번. 원금 안 주고 이자를 계속 영원히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파생상품 이것도 제가 2019년도 후반기에 제가 문제를 구성하고 책을 개정하면서 좀 넣어놓은 거예요. 파생상품 18번. 이것도 751페이지. 옳지 않는 것. 1번 콜옵션은 살 때 하는 거고 푸드옵션은 팔 때 하는 것이다. 1번은 맞아요. 2번이 답이네. 미국형은요. 언제라도 결제할 수 있고 유립형은 만기 가까이 와서만 결제하는 겁니다. 몇 페이지 있다? 751페이지. 책에 보이나요? 희한하게 내 책들은 나와서 아마 제 생각인데 시험 출전이 바빠가지고 제 책에 의존했었는가 봐. 문제 구성하기 힘들거든요. 잘못 문제 하면 어찌 된다? 이게 문제 출제 미스 나오거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19문제 제품의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 하죠.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 먼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셰택으로 나눕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셰택으로 나눠요. 자 설명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요거는 498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거기도 아마 표로 구성해서 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경쟁기업이 이제 돈이 되니까 서서히 진입하기 시작하니까 경쟁기업의 진입에 대비해야 돼요. 자 우리가 PLC에 대해서는요. 처음에는 약간 적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서서히 어떻게 된대요? 요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도입기고 성장기, 성숙기, 셰택기가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한 겁니다. 답은 1번. 2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번. 국제경영.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니까 국제경영이 한 번씩 시험 나와요. 이걸 이제 우리 국제통상에서는 이걸 무역이라 그러죠. 무역. 국제경영 중에 우리가 특수한 계약이 있어요. 라이선싱 계약, 프랜차이징 요런 게 최근에 상법에 나오는 용어가 우리 경영학에 나오고 경영학에 놓았던 용어가 상법에 하고 서로 회귀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네요. 국제경영에 대해서는 우리 책은 776페이지 1번 문제하고 관련이 있네요. 776페이지 1번 문제 라이선싱 계약은 해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자신의 자회사와는 이루어질 수 없다. 기존 자회사에 있는 것도 계속 뭐 받으려고 계속 진입하려고 라이선싱 계약 맺을 수 있습니다. 답은 몇 번이 된다네요. 4번 봅시다. 전략적 제휴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경우 맞는 이야기입니다. 4번. 2번도 틀렸죠.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프랜차이저 본부. 이걸 뭐라는가 하면요. 프랜차이저 본부를 본부를 우리는 가맹업자라 합니다. 프랜차이저의 구성을 좀 봐야 돼요. 프랜차이저. 이게 가맹업자라 그래요. 가맹업자를 우리는 다른 말로 가맹본부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하고 계약 맺는다. 프랜차이지 하고요. 프랜차이지. 이걸 우리는 가맹상이라 합니다. 가맹상을 다른 말로 가맹점이라 해요. 이 둘과의 관계가 된다는 거요. 그래서 프랜차이저. 즉 프랜차이정 본부는요. 가맹업자 입장에서 과도한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 가맹점 또는 가맹상과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시장에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럼 프랜차이저는 결국은 유망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고. 세번째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은 라이센싱하고 해외 직업투자의 중간행태. 요게 중요합니다. 중간행태로서 외국의 기업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생산한 뒤에 이를 어디에? 현지국에다가 현지국에다가 또는 재산국에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리고 4번만 맞네요. 4번이 다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갑니다. 마케팅 조사로 갑니다. 봐봐요. 여전히 마케팅하면 뭐다? 그 마케팅 교수분들이 거의 다 통계학에 거의 능통합니다. 그래서 통계학 위주로 시험이 나와요. 자 마케팅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이 있다.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하는 걸 1차 자료 남이 수집한 자료를 가져와서 참조하는 걸 2차 자료를 한다는 거 우리 책은 몇 페이지? 453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1번이 바로 틀린 1차 자료는 조사자가 당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 요게 중요하고요. 조사자가 최초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된다는 거 근데 2차 자료는 남이 만든 거니까 내 목적에 추구해서 만든 게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2차 자료는 남이 만드니까 그냥 카피해오면 되죠? 참고하면 되니까 획득 비율이 저렴하고요. 1차 자료는 2차료에 비해서 정보의 질은 우수한 게인가? 그렇죠? 내가 직접 필요해서 찾아낸 자료니까 품질이 우수하다.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은 당연히 단점으로서 많이 들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 된 걸로 보이네요. 자 22번 갑니다. 아 영업 순이익이다. 와 이것도 아까 뭐 다음? 몇 폐지하고 관계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폐지하고 관계되네. 몇 폐지? 612폐지인가? 와 그거 희한하게 두 문제가 나왔네. 그쵸?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그러면 200에서 100 보면 100만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빼면은? 판감비 판감비 빼면 뭐 이게? 영업이익이 되나요? 영업이익이 얼마다? 100에서 40배비 60이네. 맞죠?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봐봐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다?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얼마 되나요? 100만 되겠네. 이리다 판감비 빼면 뭐가 된다 이거? 여기서 이거 빼면은? 60만원이 뭐다 이게? 그렇지.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그쵸? 다번 몇 번? 맞나 보자. 2번 맞죠? 따릅니다. 까딱했으면 틀릴 뻔했다. 이 숫자 계산하고 틀리면요. 무조건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다가 또 틀리면 큰일이 안됩니다. 자 23번 뭐예요? 매슬로의 욕구 5단계죠. 매슬로는 욕구를 몇 단계로 한다? 5단계를 나눠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지 절대 안 내려온다는 욕구 단계설. 그걸 단계설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맨 밑에가 뭐다? 생물, 생, 생명하고 관계되는 생존의 욕구. 맨 밑에가 뭐다? 자아, 실현 욕구들. 다음은 생, 안, 사, 존재. 맨 밑에가 생이고 그 다음은 다 안전, 사, 사회, 존재. 그 다음에 자아, 실현 욕구들. 요거 묻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거다? 성장요건은 아까 그로우스 할 때 나왔죠? 답은 몇 번이다? 2번이잖아요. 이것도 13페이지를 봐봐요. 오늘 스물다섯 문제를 풀면요. 여러분들 책을 한 번 다 본 거나 마찬가지라.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하다 보면 못 알아들어도 뭐다? 다음에 공부하면 두 번째 보는 책, 두 번째 보는 시험이 된다니까? 그리고 제가 뭐 했어요? 자꾸 봐라 했지. 깊숙이 보지 마라 했잖아. 맞나요? 오케이? 정말입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어, 십삼 페이지 또 있어요. 이백오십칠 페이지 계속 나와요. 이분은 엄청 중요한 사람이거든. 욕구 이론에서. 그 다음에 이백육십 페이지 봐봐요. 계속 나오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는 이 알지 이론에서 누구 엘더퍼의 이 알지 이론에 나온 겁니다. 엘더퍼. 자, 이십사번 문제로 갑시다. 직무충시가. 어떻게든 많이 듣던 소리죠? 이십. 자, 직무충시라는 우리 책 백오십칠 페이지. 백오십칠 페이지. 맨 밑에 수직적 확대. 그리고 262페이지. 262페이지. 이는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해 놓고 뭐 한대요? 책임도 주지만은 권한도 주는 겁니다. 권한, 책임, 일을 넣지. 그래서 이게 요거 하나 써놔야 돼요. 이거 제가 1970년대 말에 이게 경량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요걸 자로 써놔야 돼요. 고겁니다. 직무충시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가빈입니다. 이거는 제 책에 안 나오고 마지막 특강할 때 제가 읽어준 겁니다. 여덟 가지 품질이 있어요. 여덟 가지 품질. 2019년 12월 19일 날 특강 제8페이지 나와요. 그래서 답은 성능도 있고 특징도 있고 신뢰성은 있는데 접합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개념 요소는요. 요거는 써드릴 거니까 한 번 적어놔요. 먼저 성능, 그 다음에 특징, 일치성. 제가 요거는 뭐라 했는가 하면요. 시험 보기 전에 보러 가야 했습니다. 지금 봐봐야 자꾸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신뢰성 내구성. 시험은 나오는데 안 외워지는 걸 특강으로 제가 알려주잖아요. 신뢰성,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서비스의 편익성. 서비스의 편익성. 그 다음에 심미성. 보기가 좋아야 되죠. 심미성. 그 다음에 인지. 느끼는 품질이 좋아야 된다. 여덟 가지. 이걸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보는데 시험 보기 직전에 반하야 될 내용으로 보이느냐. 적합성은 없죠. 답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보는가 하면 요게 요건지 요걸 보고 있는기라. 요걸 묻는 문제인 줄 모르고 아셨죠. 그래서 제가 맨날 머리에서 요 제목을 중시하라고 하죠. 그래서 요렇게 시험 요령을 좀 가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부러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제하고 같이 하면 아마 자신감만 가지면 고득점 할 걸로 보이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박수치고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수치고 마칩니다.